Q. 연극을 도전하게 된 이유는? 사실 제가 연극을 도전하게 된 게 처음인데 수많은 무대, 노래와 춤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무대도 또 다른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여러분들께 색다른 무대를 선수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